야옹은 이렇게 조금 문질러 문질러야 돼? 네,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야 돼 야옹이 이렇게 줄기 이런 것도 연한 거 안쪽으로 있는 줄기를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줄기가 더 맛있어요 옛날에 문 닫아 놓고 먹는다는 말이 문 닫아 놓고? 가을에 아옹국은 그렇게 맛있어 옛날에 아옹국은 문 닫아 놓고 먹는데 맛있어서 누가 올까봐 너무 맛있어서 누가 오면 달랠까봐 가을에 최고 찬맛이 나는 아옹이에요 새우 건더기 있으면 새우 넣고 그냥 끓여도 새우가 진한 맛이 나서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모시조개를 사다 놓은 게 있어서 같이 넣고 시원하게 한번 끓여보려고요 찬뜨별로 육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르지 않고 큰 거는 다듬을 때 손으로 잘라 다 다듬어 놨는데 공직하게 쓸만 맛이 없어서 물 6컵 정도의 양이에요 새우 건더기나 새우 가루 꼬리새우 마늘을 한 숟갈 오시조개를 넣고 시원하게 고추장을 이렇게 반 숟갈 정도만 새우 종간을 조선간장 한 숟갈만 넣고 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간장이 없으시면 액젓을 참치액이나 멸치액을 조금만 넣으세요 이제 펄펄 끓이면서 완성 오늘은 홍두깨살이 조금 있어서 잡채를 한번 해보려고요 있는 야채에다가 이렇게 해서 쉽게 하는 방법 먼저는 삶아서 하는 것을 했잖아 근데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만 우선 하고 하나 둘 마늘을 이렇게 단 숟갈만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하나 한 티스푼 한 티스푼만 넣고 하나 반 한 티스푼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한 티스푼 한 티스푼 새우 한 티스푼 한 티스푼 한 티스푼 한 티스푼 한 티스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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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기하는것은 아리켜드립니다 소금 소금 물에 한껏 드세요 고춧가루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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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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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끄고 열로 익히는거 간장 한 스푼만 넣어서 이렇게 맞추면 되죠. 마지막에 간을 간장으로 맞추면 끝. 너도 되고 싱겁게 드실 분은 좀 고소하게 조금만 더 이렇게 먹고 싶다. 이 방법은 처음 봤어, 잡채는 거. 완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들이 이렇게 빨간 음식 많이 했어요. 빨간 음식 이것저것 푸짐하게 해서 해봤는데. 어머니 보고 싶다는 분이 많으셔서. 아니 그냥 그렇게 이제 교대로 교대로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겨울에, 겨울이란다. 가을의 아홉 곡. 아홉 곡을 이렇게 모시조개 넣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잡채를 쉽게 만드는 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장아찌, 무장아찌를 이렇게 꺼내서. 창란젓도. 창란젓도. 마늘과 여러가지 영양을 이렇게 묻혀서. 있는 반찬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홉 곡. 모시조개 진짜 많이 들어갔다. 그치? 우와. 아우 구수하다. 진짜. 음. 와. 진짜. 가을의 별미지 이게. 청란젓. 무침이. 아휴. 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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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딱 봐도 맛있어 보여. 광택이. 부추향이 싹 나면서 좋다. 맛있다. 파프리카 한개 남은거. 부추 한주먹 남은거. 아휴. 고기도 있고. 여기 잡채를 좀 묻히면 되겠다. 음. 아몬자치 활용하기. 했습니다. 아휴. 부드러워. estre가루.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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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편리카 맛이 낙다. 아휴. 바질앞보다 모시조개 훨씬 맛있네. 그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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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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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아우 국 좋네 구수하지 이걸 뭐라고 말을 표현 못하겠네 부드럽고 순하고 구수하고 아참 된장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지 된장국 진짜의 그 진가를 많이 하네 시금치국을 끓이려다 이걸 끓인거야 비슷한 맛이야 둘이예요 근데 난 이게 더 좋아 아우 국어 나는 무슨 그거 끓이면 그게 더 좋다라고 진짜로 나 이게 좋아 아 이거 젓갈 이렇게 무치니까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게 맵지요? 아니야 좋아 그게 매력이야 음 둘째 응? 응 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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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늘도 이렇게 가을의 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서 막 퍼먹었네요 오랜만에 국이 맘에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막 퍼먹어서 먹는거죠 아 나무 국물도 다 먹네 국물이 시원하네요 아유 아침저녁으로는 춥고 옷을 들고 다니는 그런 반찬만이 할 필요없이 오늘은 아웃국이 어떠신지요 아웃국 어떠십니까 아웃국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개를 넣어서 아웃국에다 아주 잘 먹어보았습니다 식구가 없으니까 반찬 소비하고 버릴까봐 간단히 이렇게 하는거에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